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낮진판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근본소개자료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파크뷰 주상복합아파트 77평형 경매물건으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사건 번호 2021 타경 53479번입니다. 감재가는 42억 6천만원이며 전용변장 61평형에 분양변장 77평형으로 1차 유찰되어 감재가 대비 70% 가격인 2차 제재가는 29억 8200만원입니다. 입찰 보증금은 2억 9820만원이며 입찰은 2022년 6월 7일에 진행 예정입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파크뷰 아파트 경매물건은 수인분당선 순회역과 신분당선 정자역 W역세권으로 성남 정자초등학교 연접단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물건현황입니다. 분당아파트 경매로 진행중인 분당구 정자동 파크뷰 주상복합아파트는 601동 35층 매물로 대지권 21.4평형에 전용면적 61평 분양면적은 77평형 아파트입니다. 감재가는 지난 2021년 5월 기준으로 42억 6천만원이며 1회 유찰되어 감재가 대비 70% 가격인 29억 8200만원을 제재가로 오는 6월 7일에 2차 입찰이 진행이 됩니다. 보증금은 제재가의 10%인 이어 9820만원이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파크뷰 KBO 부동산 시세를 살펴보면 77평형의 경우 일반평형가는 32억 6천5백만원 하위평형가는 31억 2천5백만원 상위평형가는 34억원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한 시세 파악을 위해 평행별 타입별 구분하여 현장 방문 후 추가 확인이 필요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각물건이라는 걸 살펴보면 S기건설과 퍼스크건설이 시공하여 2004년 7월에 사용생된 주상복합아파트로 총 13개동에 1829세대가 입주하였습니다. 세대별 주차대수는 1.7대이며 경매물건은 최고층 35층 77평형으로 방 5개 욕실 3개의 계단식입니다. 이어서 권리분석입니다. 등기부등보사 말소개준 권리는 2015년 9월 10일에 설정돼 다인에셋대부의 근저당으로 채권채구액은 16억 5천만원입니다. 채권자가 임의경미를 신청한 사건으로 등기부채권총액은 90억 5천5백26만원이며 낙찰로 모두 소멸되는 권리이니 등기상 특이상은 없는듯합니다. 법원은 매각물건 명세서상 임대차 관계없이 소유자 점유로 예상됩니다. 이는 명도시 인도명령 대상자로 협상과 법적 조치를 동시에 진행하여 협의한다면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또한 경매경후 미납관리비 확인도 중요한 부분이니 입찰전 관리실을 통해 체크 후 입찰창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어서 입찰가 산정입니다. 법원 경매를 통해 분당 아파트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투자 목적과 낙찰장금 납부계획을 포함한 운영플랜이 중요할 듯합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통한 파크부 주상복합아파트 최근 거리내기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 77평행 7층 메모리 28억 5천만원까지 매매된 것으로 체크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확인 매물을 살펴보면 파크부 주상복합아파트 77평행의 경우 남동양 30층 메모리 효과는 42억 원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현장 방문 후 시세미 수급회나 그리고 분당 아파트 시장과 갭 차이로 인해 발생한 시세 확인이 필수적임으로 이를 체크하여 투자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입찰가 산정으로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법원은 매각 사례를 살펴보면 최근 6개월 동안 분당구 주상복합아파트 매각 사례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검색 범위를 좀 더 다양하게 설정하여 경매시장 분위기를 체크해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 경매진행 현황입니다. 근본 소개자료와 함께 투자에 관심있는 분은 의뢰하시면 임장활동 후 권리분석, 물건분석, 시세분석을 통해 입찰준비보고서로 안내드립니다. 부동산 경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이어서 위치도 및 구조도입니다. 다음은 현장사지입니다. 근본 소개자료는 법원의 매각물건 명세섬이 인터넷 경매정보 사이트 자료를 참고하여 부동산 경매자문과 한금나침판의 개인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투자에 대한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투자하시기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본 경매사건에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화면 아래에 더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세부 자료를 추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매 진행사항 및 낙찰 결과와 유찰, 변경 내용 등은 댓글을 통해 계속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파크부 주상복합아파트 77평형 경매 문건을 부동산 경매전문과 한금나침판에 소개해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